그냥 준다면 물어未来 지금 보고 부활하게 되면 멋지다. 너 시계는 거야? 괴롭다 막 그러면 죽으시다가도 사람이 괴롭혀있다니까?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이거 아니야? 그렇지만 Where are they guys? 꽉꽉꽉 암튼 와 저거 봐봐. 저 파도가 계속 저 밑에 기르고 깎고 있다 저기. 저기서 이 바닥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. 저기 저 끝에서 여기까지 밀물대. 바닥에 물 들어올 거 아니야. 다시 쓰레기 나가잖아. 그러면 고기가 엄청나 있는 거야. 다 그 다 다 당겨져 있잖아. 그런데 이게 그냥 주지를 않을 거라니까요. 제작진은 왜 누냐고. 아 불안한데 진짜. 아니 근데 좀 이상해요. 아니 돌새우 잡는데 여기 어천 마을인데 구물 하나도 없고요. 저희 아니 이게 진짜 이거 그냥 아닐 거 같다니까. 자연을 만끽할 줄 알고. 돌새우 낙치가 있다. 와 와 와 와 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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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와 와 와. 와 저거 투다겠다. 뭐다 와 파섰다 왜. 내 얘기에는 아무도 귀 그려주질 않아. 내 얘기 내 얘기에는 정말 외로운 네덜란드 소년 같네요. 아 돌새우다. 여기다. 저거다. 여기 가는데. 여기 길이 있다. 돌새우다. 길이 있어. 뭐야 이거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뭐야 이거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라고. 뭐야 뭐야. 이거 봐요. 이거 뭐야. 있다니까. 뭐가. 뭐야 이거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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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라고. 야 이거 뭐야. 뭐야 이거. 이거 봐 이거. 뭐야 이거 둘은. 지옥으로 가는 길. 이거 이렇게 타는 거야? 내가 군대 있을 때 이거 안 했는데.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. 형 이거예요 형. 형 내가 볼 때 저거 타기 전까지 살짝 던지 피는 나네. 굉장히 예쁘죠? 아니. 형 여기서 이 돌섬에서 잡힌다고 해서 그 돌 세고 유명한 거 보다. 돌섬이네.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. 바다 색깔 봐봐 바다 색깔. 아 끼마 이벼야 다시 한 번 더. 야 대단합니다. 너무 멋있다. 살아있네 살아있네 자연히 살아있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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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올 것 같은데. 와우. 내가 봐봐. 내가 봐봐. 왜. 아니 내가 뭘 했냐고요. 여기서 위험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. 봐봐. 내가 빅속빅상한다고. 흑들빅들해. 아니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 아니야. 어우. 감사합니다.